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마스퍼가 1월 이적시향을 앞두고 벌써부터 새로운 영입작업에 착수해 이적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는 자신들이 여름 이적시향에서 강력하게 원했던 미드필더 코너 겔러거 선수의 영입작업을 다시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많은 토트넘 마스퍼 팬들은 코너 겔러거 선수의 이적설 소식에 대해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너 겔러거 선수는 2000년생 만 23세 킹글랜드 국적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만 19세이던 2019년 첼시 1권팀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프로코리어를 시작 현재까지 4년 동안 찰튼 에슬레틱, 스완지시티, 웨스터브로미치 알비언, 크리살 펠리스 등 다수팀으로의 임대 생활을 통해 2부 리그와 1부 리그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고 지난 시즌 첼시의 준주점급 미드필더로서 35경기에 출전, 3콜 1도움의 기록을 남기면서 본격적으로 첼시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겔러거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16경기에 선바로 출전하면서 거의 독보적인 팀 내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고 올 시즌 첼시에서 어시스트 스탯 1위, 찬스메이킹 1위, 태클 1위, 인터셉트 1위, 볼광업 승리 1위, 띵거리 1위 등 공수 양면에서 정말 팀 내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첼시로서는 원래 겔러거 선수보다는 로메오 라비아, 모이세스 카이세도, 레슬리 우고 축구 같은 젊고 유망한 자원들을 대고 수집했기 때문에 코너 겔러거 선수의 활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토크스포츠에서는 토트넘 마스포가 1월 이적 시장에 돌입하면 코너 겔러거 선수를 거액의 이적료를 질러서 데려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토트넘 마스포는 첼시가 1월에 이 미드필더를 현금화하기로 결정한다면 코너 겔러거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토크스포츠는 이해한다 보도에 따르면 블루스는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다시 열리면 코너 겔러거가 적절한 제안을 받기 위해 팀을 떠날 수 있다고 한다 코너 겔러거는 클럽 주장 리스 제임스의 부재로 인해 이번 시즌에 때때로 주장 완장을 착용했다 모이세 스카이세도와 로메오 라비아이커의 거래는 코너 겔러거의 소년 시절 클럽인 첼시에서의 시간에 종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이 두 선수 모두의 부상은 코너 겔러거가 경기 시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팀의 캡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이번 시즌 마오리쇼 포체티노 감독의 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심지어 10월에는 첼시가 이 23세 선수와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있었다 코너 겔러거는 올 시즌 모든 대회에 18번 출전했고 현재 런던 서부에서의 계약 기간은 18개월 남아있다 그러나 공격수 빅터 오시맨과 아이반 토니를 첼시가 노리고 있는 가운데 첼시는 추가 이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너 겔러거를 현금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토크 스포츠의 소식통에 따르면 런던 라이벌 클럽인 도트넘 아스퍼는 지난 여름 4천만 파운드의 평가를 받았던 코너 겔러거의 영입에 가까웠기 때문에 코너 겔러거가 다시 시장에 나온다면 다시 영입을 노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크리스아 펠리스의 임대 선수였던 그는 여름에 스탠퍼드 브리쉬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6천만 파운드에 입단한 메이슨 마운트에 이어 첼시가 매각한 가장 최근의 유스 출신 블루스 스타가 될 수 있다 홈그러운 선수이자 아카데미를 졸업한 선수로서 그의 판매에 따른 이적료는 100%의 수익으로 적립되고 파이낸셜 페어 플레이의 올바른 편을 유지하면서 팀을 강화하기 위해 클럽의 금고를 늘릴 것이다 라면서 첼시가 자신들의 세 번째 주장 코너 겔러거 선수를 현금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토트넘 마스퍼가 코너 겔러거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적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토트넘 마스퍼 입장에서는 1월에 이브 비수마 타페마타르 사르 선수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비수마 선수가 징계로 빠지고 타페마타르 사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이들을 대신해서 나온 포이베에르 선수의 경기력이 역시나 굉장히 안 좋았었던 데다 그나마 경기력이 좋았던 로드위고 벤탄쿠르 선수의 경우 또다시 부상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미드필더 코너 겔러거 선수의 영입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트넘 마스퍼의 현지 팬들은 코너 겔러거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그는 몇 년 전 크리살 팰리스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했다 그게 엔제 감독 밑에서 무엇을 할지 상상해봐 그를 데려와 엔제가 그를 혁명적으로 만들 것이다 엔제 감독이 그를 원한다며 딜을 끝내 그는 스쿼드에 잘 적응할 것이다 등등 많은 토트넘 마스퍼 팬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미드필더 코너 겔러거 선수가 포스테 구글 감독 밑에서 굉장히 잘 해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1월 초부터 손흥민, 이브 비수마, 파페마타르 사르 선수가 빠져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 보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격 흥정보다는 발빠른 영입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 마스퍼가 과연 어떤 선수를 영입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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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